메라봐 다육이 이런 애들도 이쁘다 가격은 그렇게 괜찮은 편은 아니네 이런 거 예쁘다 좀 그렇네 이게 650이네 이거 봐봐 되게 이쁘다 그러게 이거 사자? 유니버쉬 유니버쉬 구워둬 굽게 해달라 해야지 근처 까르푸의 생선 구입 먹으러 왔어요 항상 까르푸면 할인하고 있는 생선이 있어서 아저씨가 손질까지 해줘요 와 쓰시다 90 90 어휘 그렇지 않아? 어 그래? 어 그래도 공연에 어쨌든 연어가 들어있잖아 내용물이 별로라서 8개가 들어있어 8개가 8개가 2강 6개야 90 9 7 63 이런 와사비도 파네 와사비 맞아? 맞아 단무지도 판다 헐 집에 있는 거지 8개가 5,000원인가? 어 아 구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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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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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고 66.23 구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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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야 이거 갖다주고 올께 여길 입니다 94.23 에화 구워둬 흑 손 신 archaeological 안녕 창 오 진짜 잘 구웠다 음 맛있다 오 이 짭조름함 탱글탱글함 이런건 아무것도 안입고 생선만 딱 굽는게 참 맛있네요 우와 사람 많다 이케야 인기 많네 여긴 초콜릿이 맛있어 어 괜찮아 발? 응 초콜릿이 초콜릿이 다하고 초콜릿이 나지 앗 천천히 먹 instance 오이 저거 닭날개이랑 밑도볼이랑 닭날개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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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자? 아.. 아데 따라서? 아.. 아데 따라서? 왜 왜? 매우 롬 빵들도 팔고 튀김골 그리고 멜러드 핫측 뷔페구나 그냥 막다 먹으면 돼 33 사람 사이품에 먹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소스도 선크볼이라 코콜로 스틱이 왜 이렇게 크죠? 뭐.. 뭐.. 내가 먼저 또 올까? 뭐로 또 올까?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맞아? 탄산이 왜 이렇게 크고 맛까봐? 맞네 마늘빵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여기만의 그건가 특산품 같은거야 그런가 얘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의 맛이야 물 물도 첨가하지도 않았고 그냥 딱 상상 가능한 맛 음 얘는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 감자튀김 향도 그렇잖아 그치 여기는 뭔가 좀 마른 감자튀김 느낌 근데 얘는 미트볼이 아니지 미트볼이라 하나요 돼지고기가 아니라 미트볼이야? 소고기 미트볼 얘도 그러면은 상상 가능한 맛 아니야? 응 딱 그 맛 여기는 그런 맛으로 오는거지 맛있어 응 이상하게 터키에서 환타는 더 진하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오렌지가 더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 환타 오 맛있다는데 내가 오 국방에다 응 악마 초콜릿 케이크 응 악마의 이름이 붙은 이유가 꾸덕한거 봐 별로 안꾸덕해 응 어저께 스타벅스가 더 꾸덕해 음 벨치카 얘는 근데 단맛에 그게 들어와 있어 뭐? 커피향 약간 그런 느낌 아냐? 코코와 향이 좀 다르지 않아? 응 응 좀 달라 더 가벼운 맛이야 응 맛있어 응 응 예 prêt 응 형 founders 조tar